전역 방청한 분실 고맙습니다. 저 슬기 팬 언니랑 사돈 맺었어요. 사돈 맺으신다고요? 네. 왜요? 언니 때문에. 아니에요. 이게 아니... 개프닝이 어기 때문에 나 잘 끊었어요. 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저녁 신경 쓰시고요. 제가 많이 입다가 저 머리가 안 줄어나요. 약간 3초 정도 제가 가득이 드릴 수 있어요. 아, 너무 웃겨. 손 드리고 갑니다. 내일 빨간날인데 출근길 해요. 빨간날. 빨간날. 아, 내일요? 쉬세요. 네. 빨간날은 없어요, 여러분. 언니도 쉬어요. 저는 일할 거예요. 저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에게 라디오를 빌려드리고. 하지만 여러분 빨간날 쉬세요. 춤조나, 알았어요? 그럼 또 열심히 라디오 하러 가오겠습니다. 밥 챙겨주세요. 파이팅. 바이바이. 바이바이. 어머니. 우선 말이에요. 저 мыши 님은 relate Hafiz Change T íst К 택시